중국사람들이 아 당신 헛소리 뱅 니가 이게 뭐지 개소리 뱅 안녕하세요 버부입니다 중국어에서는 많은 언어는 동호와 관계가 있습니다 언어는 동호와 관계 있는 몇개 단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펑 끄즈 펑 끄즈 펑은 동사업이에요 풀어놓다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끄즈 끄즈는 빌톡이 있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펑 끄즈는 비둘기를 풀어놓다는 듯이 있지만 대부분은 바람 맞히다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 잘 안 찍히는 사람에 대해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타 펑 워 끄즈 타 펑 워 끄즈 그는 나를 바람 맞히다 에이 펑 비 끄즈 에이는 약속 안 찍히는 사람이에요 비는 당하는 사람이에요 에이 펑 비 끄즈 니 비에 펑 워 끄즈 니 비에 펑 워 끄즈 니 비에 펑 워 끄즈 야속이 잘 지키세요 랏후리 랏후리 랏후리는 매우 교화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한국어 비슷해요 랏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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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랏는 양삽이에요 작은 동무양사 거의 다 쥐이에요 그는 진장 여우다 다 쥐시 다 쥐시 다는 주사하다 쥐 다 치킨 다 다 고기 다 쥐 피 다 쥐시에는 어떤 사람이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 게이 워 다 쥐시 우리도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 오늘 화이팅 오늘은 잘해야 돼요 오늘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쥐시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게이 쥐지 다 쥐시 게이 쥐지 다 쥐시 자신에게 흥분시켜주다 자신에게 화이팅해주다 쥐 텅 쥐 텅 쥐 텅은 삼계탕이고 심쥐 텅은 비슷해요 쥐 텅은 영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쥐 텅 여기 뜻이는 마음을 지료해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쥐 시 이편 쥐 텅은 쥐 시 이편 쥐 텅은 이것은 마음을 다 쓸리는 글 있다 쥐 텅 쥐 거 피 쥐 텅 쥐 텅 쥐 텅 쥐 텅은 원래 방두 끼다가 있는 집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아 당신 헛소리야 니가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아 monument 쥐 텅 쥐텅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펑고피는 음 약간 화나 때이나 하고 상대방 얘기하는 말을 완전히 못 받을 때 우리는 펑꼬 피 라고 얘기해요 거우는 강아지 하고 개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 마 피 파이는 칙다는 듯이 비에요 이렇게 박순도 파이에요 마는 말이에요 피는 엉덩이 위에요 하고 방구는 듯이 있어요 파이 마 피는 듯이 는 아랑거리다 악청하다는 듯이 비에요 어떻겠어요? A 파이 B 마 피 할 수 있어요 A는 칭찬해주는 줍이에요 B는 그냥 말 들으는 줍이에요 예를 들어 다 헌 회파이 링다오다 마 피 다 헌 회파이 링다오다 마 피 그는 상사에게 앞부를 잘한다 다 이해하셨나요? 배우는 단어 이용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장 가실 수 있습니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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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